오늘 어떤 점 위주로 도용하실 생각이십니까?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. 산하기관 이번 사퇴 분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맞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받은 거 있으신가요? 오늘 어떤 점 위주로 도용하실 생각이십니까?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. 산하기관 이번 사퇴 분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맞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받은 거 있으신가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